환경 보전 분담금 도입을 위한 용역 결과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제주도의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따르면 제주도는 다음 달쯤 용역안을 마무리한 뒤 도의회에 보고하고 22대 국회에서 입법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입법화 과정의 대응 논리 개발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